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. 오늘 장 끝나고 셀트리온 그룹 3사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. 일단 설명지 중 첫째인 셀트리온은 주식 배당 4% 그리고 현금 한 주당 375원을 발표를 했고요. 현금으로는 총 517억원 배당 주식 총수는 551만 1,708주가 늘어나게 되네요. 1,000주를 갖고 계시면 한 40주 100주를 갖고 계시면 4주의 주식 배당을 받고 거기에 한 주당 375원의 현금을 받습니다. 지난해보다 현금은 줄어들고 주식 배당은 100% 늘어났죠. 작년에 750원과 2%의 주식 배당을 했었으니까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130원의 현금 배당과 4%의 주식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배당 관련해서는 거의 같은 정책을 핀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막내 셀트리온 제약은 현금 흐름이 조금 넉넉지 않아서 한 주당 5%의 주식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. 현금 배당과 주식은 내년 3월 정규주주총회를 거쳐서 확정한 다음에 4월 중순 정도에 매년 지급이 됐었죠. 내년에도 2023년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거고요.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셀트리온의 현금과 주식 배당. 이따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.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